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스타디온에 퍼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일곱째 나팔의 열 번째입니다. 나팔이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일곱째 나팔 안에서만 열 번을 살펴보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볼 것은 대접의 내용인데 대접은 1, 2, 3, 4를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소제목을 붙여나갈 겁니다. 오늘까지 일곱째 나팔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본 내용을 잠시 한번 더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야 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 지금 언제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대의 피 뿌림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죠. 흰옷을 입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구약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그 사람이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가난해서 죽든지 뭐 이모양 저모으로 젊어서 죽든지 뭐 늙어 죽든지 간에 어디서 죽으면 보고 있는 죽음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부민이 오랫만에 왔는데 알겠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보고 있는 죽음이에요. 찬우도 알겠니? 예. 감사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끔씩 설교신에 학생들 이름을 한번 부르느냐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말씀 듣는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한번 이름을 부르면요. 그때 이렇게 아이컨택도 되고 그게 남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름을 제가 부를 때에 아 그런 어떤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그랬잖아요. 벌레가 파먹는다고. 충격 안 받았어요? 지렁이가 덮인다는 이런 말? 안 받았어요 충격을? 안 받았구나. 한번 더 할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또다하심에 성령이 이렇을 때 그라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죽기 전에 생물학적 죽음은 다 죽잖아요. 그것도 죄 때문에 죽죠. 죄의 삭선 4번이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죠. 나의 옛사람 흐물과 제로 죽은 사망의 근세 아래에 있는 내가 예수님께 죽었고 그리스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 이게 예수 믿습니다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 믿음은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옛 가치관으로 살았던 옛 사람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그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 이름 높아지는 게 삶의 목적이었고요. 내 행복한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 영광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와 함께 못 박히고 나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 이제는 남은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계시면 만족합니다. 라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 없어서 발발 떨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힘들게 뭔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왜 그래 일이 꽉꽉 막혀요? 뭔가 일 때문에 안 되고 지일때문이 안 되고 막 이럴 테니까 어때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 좀 봐줘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이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삶의 남은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답답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는데 왜 답을 못 찾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다 이루었다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다 이루었다는지 그 뜻을 알고 믿으면 예, 그렇군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갈 때에 내가 뭐 하느님을 잘못 섬겨가 이렇게 벌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송사예요? 사탄의 송사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을 잘못 섬겨서 저주받아 십자가 못 받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삶의 욕망들,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죽는 자들이 복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받게 해서 그리스도로 이끌려가는 그 죽음의 삶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복된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을 복대도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없어요.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 자, 이제 오늘 일곱째 나팔 마지막.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일곱째 나팔 중에서 열 번째 마지막인데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수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마지막 재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도 마지막이지만 일곱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나팔 안에 마지막 수학이 있고 마지막 재난이 있는데 나중에 일곱 번째 대접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어디서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꺼번에 일어난 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학과 마지막 재난도 일곱 대접에서도 나오거든요. 오늘 심판하는 모습도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함께하신 구원과 심판의 사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이 마지막 수학이고 17절에서 20절이 마지막 재난인데 이건 일곱 대접에서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면 해석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해석하지도 말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 대부분 말라기까지 구약이고 마태부는 신약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성경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을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은 십자가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지금 다섯 곳 성경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세 곳 찾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다섯 곳, 신약 세 곳 말씀을 쭉 같이 지금 찾아 나갈 거거든요. 찾아 나가면 나중에 결론에서 14절에서 20절을 읽으면 아, 이 말씀이 구약에 연된 그 말씀이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차례로 따라가면서 할 겁니다. 이사야 28장 보십시오. 구약성의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길을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관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어 가히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으셔서 믿으며 소회향은 돌입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하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망군의 요옥교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령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제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방법을 말씀하죠. 그런데 추수하는 방법만이 아니죠. 이 추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령과 여호와의 기묘함과 여호와의 지혜의 광대함을 농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가 농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이런 파종할 때에 콩 심는 거 다르고 파 심는 거 다릅니다. 옛날에 지금 막 모내기 할 철이잖아요. 모내기 할 때 모내기하고 나고는 논 두름을 만들어 흙으로 만드네. 거기에 또 뭐 심어요? 아시네요. 구멍 꽁꽁 뚫어서 콩 두 알 세 알 넘어요. 그럼 나중에 나락을 거둘 때 옆에 콩도 누렇게 익어 가거든요. 토지는 좁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었거든요. 그러면 나락하고 콩하고 같이 거둬서 타작합니까? 따로 타작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쓴 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소해양을 다르고 대해양을 다룬단 말이에요. 심는 방법도 다르고 거두는 방법도 다르다. 이 말씀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니 사람이 밭을 갈 때 왜 밭을 갑니까? 씨뿌리고 가잖아요. 밭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밭을 갈고 그다음에 씨뿌리고요. 그러면 기르고 나면 자라게 되면 추수를 하고 있잖아요. 농부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에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가 왜 만들었어요? 농사 짓기 위한 때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시, 사철, 24절기를 한다. 그때 철 들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거두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철 들었다 그래요. 손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철 심은 거 그걸 가지고 철 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철 들었네요. 그게 철 들은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을 철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철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철 들은 것은 무엇을 봐야 영적으로 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때들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철 든 사람이에요. 철을 모르면, 철 들지 않으면 왜? 천방지축이에요. 모내기 할 때 뭐 해요? 누워 잘 수 있잖아요. 술 먹고 놀 수 있잖아요. 철을 안 넣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씨를 뿌리고 밭을 하고 씨를 뿌렸으니까 반드시 뭐가 온다?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의 선지자가 이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일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지가 어찌 시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렇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둬 드리는데 거두는 방법도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의 선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사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시는데요. 자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제 추수를 해서 추수를 해서 씨앗을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는요 또 추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63장 1절 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화려한 어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며마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며마 질바발섬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어복을 다 돌입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을 해가 왔으나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며마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며마 그를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포도 접터를 밟아서 막 피가 튀어서 옷에 피가 다 묻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19장에서 또 포도 옷이 백마 탄 이의 옷에 뭐예요? 붉은 피가 막 튀어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28장 말씀과 이사의 63장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아 이런 말씀이 십자그로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 제가 일부러 찾기 쉽게 성경 구역에서 순서대로 쭉 찾아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보십시오 51장 33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등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던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70년에 돌아온다는 연도했지만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데 이미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이라는 거죠 그럼 바벨론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바벨론 무너진 거 보았잖아요 그런데 유한계시록 18장에 또 바벨론 무너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1장 전체가 바벨론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50장 51장 바벨론 무너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지난주에 봤던 바벨론 무너진 내용하고 유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무너진 내용을 말씀 이해가 되죠 이미 바벨론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십자구로 무너지죠 물론 역사 속에서 바벨론 무너진 건 맞습니다만 십자구로 바벨론을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은 온 세상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의 짐승과 땀 짐승 국가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세상의 부기용화든 모든 것들의 총합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 바벨론에 머리가 깨뜨려져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진 세상의 권력, 영광, 무역, 상품, 향수, 금, 은, 보석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가는 바벨론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따라간다 이건 아직도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무너진 바벨론이다 무너진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자꾸 안고 있으면 뭐해요? 빨리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오느라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셋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다 놓았습니까? 교회 안에 또 가다 놓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자기 단체만 추종하게 만들고 그게 이단 아닙니까? 기존 교회에서 나오라 기존 교회에서 나오라 어디 오라고요? 신천지 오라고요 신천지가 돈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요 똑같네? 돈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몸 뺏기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성경 제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잖아요 설교 시간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2,4,28장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거 찾아봐야 되잖아 2,4,28장 압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셨다면 지금 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설교 끝낼 수 있다고 진짜로 5분 만에 오늘 보면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좀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상기도 하다가 만나면 그 이상한 산신령 만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 부지런히 읽어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이 아직 안 망했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이래요 이런 시각으로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 망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망했지만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이에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무너졌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옛날에 밀정인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왜 독립운동 하다가 배신합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일본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더래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나? 무너질 줄 알았나? 왜요?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자동차는 못 만들었잖아요 자동차는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못 만들었어요? 비행기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대포와 큰 배를 만들었어요 거기 한번 일본의 군수공장을 견학 한번 해보고 오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일부러 일본이 유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종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 가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와 비교하니까 우리는 어디부터야 산다? 일본에 붙어야 그나마 산다 옛날에는 중국에 붙어서 살았듯이 일본부터야 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 애국해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애국해요 왜 안 그러면 열강에 먹힐 텐데 일본에 붙어야 산다 그래서 일본은 안 무너질 줄 알았대요 그 다음에요 미군중이 들어오고 미군에 유학 가보니까 어때요? 일본은 뭐도 안 돼요? 일본은 게임도 안 돼요 어디부터야 산다? 미국에 붙어서 산다 미국에 붙어서 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설거 종종 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일본은 소련에 속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이야 이건 정말 한국 근대사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요 그때 소련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왔잖아요 미군중 할 때 북쪽 북한은 소련 들어왔잖아요 그럼 누구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에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 집단지성이라고 해요 집단지성 그 당시 민중들의 집단지성이 그 말이었어요 시대에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지금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걸로 보는 거예요 소련 무너졌잖아요 미국 믿지 마시고 일본 일어나니까 조선은 지금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요 이미 십자가로 바벨론이 뭐 했다고요?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게 예수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십자가로 뭘 다 이루었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이 세상 무너졌다? 아멘 시한국의 세상 완성되었다? 아멘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다니엘서 7장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다 나와요 지금 찾는 게 오늘 본문에 읽으면 나중에 아, 그거 다니엘서 말씀이구나 그게 예레미야 말씀이네? 이사의 말씀이구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 너의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번역이 우리에게 더 좋은 번역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일부러 고유명 사회에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너브라셀 왕이 꿈꾼 내용이잖아요 신상, 검은, 동철, 진흙 섞인 거 이게 제국들이거든요 마지막 로마의 열왕 시대에 로마가 분열되어 있는 열왕의 시대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태산을 이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엘서 3장 보십시오 요엘서 3장 뒤로 차례대로 넘기면 찾기 쉽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낯을 서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큽니다 자 여기서 출수가 두 가지 하죠 하나는 뭐요? 곡식을 거두는데 낯을 서서 곡식이 이겼다 곡식 거두는 것도 나오지만 또 뭐요? 포도주 틀을 포도를 거두어서 우리는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 포도를 주 산업으로 하는 나라들은 포도를 거두어서요 아가씨들이 발로 밟아요 기계로 짜는 것은 맛없어요 아가씨들이 발로 물론 발 잘 씻어야 되겠죠 그럼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서 이제 즙을 짜내거든요 그걸 발효시키는 게 이제 포도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곡식이 익었다고 포도주를 아까 이사야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28장 곡식을 뿌렸으면 뭐예요? 거두어 들이잖아요 포도를 심어서면 포도를 딸 거 아니에요 거두어 들이는데 낯을 서는 것이고 포도주를 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 독이 넘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악이 가득하다 우리는요 우리는 악을 심어서 그러니까 죄를 심어서 악을 열매로 거두어요 우리가 심는 것이 죄예요 죄를 심어서 악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죄를 심어서 그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마음의 생각과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 뭐 심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요? 악을 뿌려요 악을 가라지를 뿌리고요 그래서 거두어 들이는 것은 헛된 바람이에요 심판의 그룹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씨뿌리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씨를 뿌리러 오셔서 그 씨를 거두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로 추수해서 결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이유는요 이제 뭔가 연결이 돼요 어? 하나님께서 씨를,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뭐요? 씨를 거두어 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포도나무다 그래서 밭을 갈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맺힌 열매는 뭐라고요? 덜 포도를 맺혔구나 그래서 내가 포도는 다 부숴버리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숴버리겠다고 하시고 꼭 내가 다시 새로 심겠다 이 말씀도 꼭 하세요 이게 십작으로 수렴되면 다 해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13절, 6월 3장 13절 너희는 낯설 사람,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밭을 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꼴짝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꼴짝에 이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추수를 하는데 해와 달도 빛을 잃어요 해와 달, 별들은 하늘의 근세 또는 공중근세 잡은 자 말했잖아요 그게 다 뚫어지는 거죠 예수님 십작을 짓을 때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사탄의 근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 적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그룹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데 여호와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추수하겠다는 거죠 추수가 뭐예요?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심판하는 추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산성이 되어주겠다 자기 백성은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구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구약에서 다섯 곳 찾아보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사야도 이루어야 되고요 에레미야도 이루어야 되고요 요에서도 이루어야 되고요 그렇죠? 다니엘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룬다고요? 아하 십자가 이루라 그럼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신약에서 한 세 곳 찾아보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러 오셨다는 게 선명해져요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네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오 같이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 모아 곶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방금 구약 성경 다섯 곳 읽으면 이 말씀이 해석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엘서 찾아온 쭉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뭐한다고요? 밭을 가서 실을 뿌리고 실을 그둬들인다 알고고 모아 곶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터진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금 세례요한 구약의 마지막 승자 세례요한이 딱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맞죠? 다른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다른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세례요한의 회개는 예수 믿으라는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회개예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건 들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로 세례 주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 불로 불로 좋아하는데 불로 불로 하다가 불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불로 심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타정마당이잖아요 그래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정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죽죄는 꺼지지 않는 무료? 불에! 불에 태운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까 요에서 말씀해서도 보았는데요 요에서 말씀해서도 보면 거기도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와요 이사회 63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셨다가 세례요원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원은 구역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앞에서 읽었다가 이런 말씀이 더 많아요 더 많지만 다섯 곳으로 줄이는데 그 모든 추수하는 내용을 누가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4장 보십시오 대담의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시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어? 아까 뭐 읽었던 게 생각나요? 이사야 28장 시를 뿌린 하나님이 싯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을 말씀해 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시를 뿌려서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 28장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시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네 옛날에 이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고 깨는 사이에 세상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데 내보다 더 커 분민이 내보다 더 클 거예요? 준수이는 이미 내보다 더 컸고 요새 예찬이 오후에 오는데 예찬이도 내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벌써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농부가 시를 뿌려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고 깨는 사이에 이렇게 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자른지 알지 못하느냐 자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설 대나니 이는 추수대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사 28장 읽었으니까 이 말씀이 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추수한다? 요어에서 말씀도 추수한다? 라는 모든 말씀들이요 누가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낯설 대나니 추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농촌은 한창 농번기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모내기 하고 있잖아요 모내기 북쪽으로 좀 빨리 모내기를 해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니까 좀 빨리 하고 남쪽으로 좀 넣게 하는데요 모내기에서 어떤 것은 벌써 파릇파릇하게 모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모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아니 뭐 벌써 추수할 때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시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추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절을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일기예보 저녁에 날이 붉으면 그 다음날 맑다 그러고 저녁에 날이 흐리면 이렇게 천기름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죄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령인들을 따라 보고 왔다면 예수님이 추수로 오신 분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땅에 추수꾼이라고 신천지가 설치고 다니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보금을 전했다면 그 추수꾼들이 덤벼들지 못해요 이 신천지가 처음에 성경 바르게 보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왜 신천지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러당 건물 짓는 들의 힘을 더 쏟아버렸어요 교육관 짓는 일에 교회의 외형 확장하는 일에 더 에너지를 쏟아버렸어요 그 에너지들을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예배당 안 지어도 되는데 말씀 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이 뭔지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똑바로 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 갈급함을 느낀 자들이 신천지가 꼬우니까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저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목사들이 안 그런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어떻게 진단해요 신천지의 목판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우리 한국의 기존의 교회들이 말씀 중심보다 외형적 성장과 사람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다 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다른 거 안 해도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거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는 모내기 하는데 넉 달 지나야 추수하겠죠? 모내기 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 볼 짓을 때는 어때요? 벌써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어떻게 해요? 이사열로부터 국구약에 나오는 추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지금 뭐로 오셨다고요? 추수하러 오셨구나 그럼 농사 짓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사 이야기 속에 담아놓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도 밭에 시뿌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고 갈아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춘지가 온갖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시키는데요 예수님이 추수합니다 어디에 인간이 추수를 해요? 예수님이 추수해요 우리는요 노력지 않은 일에 참여되는 거예요 자 3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그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네 누가 뭐예요? 예수님이 낯들고 추수하러 왔어요 무엇으로요? 자기의 살과 피로 자기의 살과 피로 그 피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자가 한 사람이신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다는 말이 옳다다 하나님이 씨 뿌려놨잖아요 예수님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고요 누가 거대요? 예수님이 거두잖아요 이사의 28장은 그 말씀이에요 씨를 밭을 왜 갈아요? 씨 뿌리려고 하나님 씨 뿌려놓고 이제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원에서 택한 자들 거두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씨 뿌리고 예수님이 거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거두면 구원이고요 천사가 거두고 들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네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한다는 것은요 전도하는 것은 뭐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환 거예요 십자가 복음 다 이뤘다면 복음 전환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환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지 않아 내가 그 집 전도하려고 천번을 가서 문을 두드렸다 물바가지 뒤집어서고 쓰레기 뒤집어서는데도 끝까지 갔더니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역시 노력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냈대요 세상에 그렇죠? 전도 좀 해보셨어요? 길에 다니면서 전도 좀 해보셨어요? 예술천당 불신적 한번 외쳐보셨어요? 버스 안에서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노력 안 한대요 그대로 희한한 말씀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끼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종종 이 말씀 드리잖아요 어릴 때에 제가 한 대여섯 살 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지게가 없죠 아이들은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야 어른들이 지게 작은 지게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저 산에 그걸 봉답 논이라고 해요 천수답 저 산에 논에 가을 되면 나락을 거두어서 짊어지고 오거든요 마당에 모아서 함께 탈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가요 저는 나락 한 단 짊어지고 왔어요 어깨에 지게 없어요 어깨에 하나 그래서 짊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에 탁 내려놓았을 때 뿌듯했거든요 뿌듯했단 말이에요 나락 한 단 그냥 왜요? 그게 나중에 나이 뭐가 돼요? 밥이 되잖아요 한 단 짊어지고 뿌듯했는데 그거 내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뻤거든요 왜? 추수한 것을 짊어지고 어린애가 곡식 한 단 그거 한 단 한 단을 들고 왔는데 기쁘더라고요 누가 다 노력해놨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다 노력해놨 거 나는 그 노력한 것을 거두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이 어떤지 알고 보험 전하면 요구다 먹을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 보험 전하는 것은 뭐예요? 야 세상 망했거든 세상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잖아요 너 정말 이거 믿어지니? 너 정말 믿어져? 와 기쁘네 누가 노력한 거예요? 성분성자 성령께서 노력한 것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얘기인데 세상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래요 영원한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라고 믿는 자들이 나왔다면 이 어찌 안이 기쁠 수 있습니까? 아 기쁘요 이거야 이게 안 기쁘면 아직 내가 주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의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요? 남편 다섯째 남편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남편 물론 그 해석에 차이는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기둥 서방을 두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남자들은요 만만한 여자 한번 이렇게 밭 한번 갈아주고 한번 치하고서 버려요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자기 남편 아니에요 네 남편 데려와 나는 남편 없는데요 당신은 선지자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다 알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자는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고 물 위로 온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야만 단다고 전달하고 가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 길러 온 그 여자 그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추수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를 추수하고 계세요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음식 구해와서 예수님 음식 잡으세요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내 먹을 양식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추수하라 이 말입니다 장세전에 그리스천에서 택한 자들을 아들이 죽음으로 구원을 해오라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어질 때 뭘 다 이루세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십자가로 하러 왔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추수하고 계세요 누구를?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함 게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애가 앉으시는데 아까 어디서 찾아보았어요? 다니엘서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엘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일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섬이니다 하니 아니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해요 천사는 하니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우리 구약에서 아까 찾아본 거 안 찾아도 아시겠죠? 낫을 휘둘러 곡식이 익었으면 낫을 거두잖아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낫을 확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라고만 하니까 자꾸만 이상은 종말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때죠 우리는 그동안 이게 전부 무슨 때로만 생각했어요? 재림의 때로만 생각했으니까 요한계식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 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익었으니까 뭐야? 낫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아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아벨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에녹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이토 이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낫을 휘둘러 왜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를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람들 시를 뿌려서 그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그 알곡을 낫을 휘둘러 거두는 때가 먼저 언제예요? 십자가 때예요 그래서 구름이 앉아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거두은 곡식은 어디에 넣고요? 아까 마태본 3장에 곡관에 넣고 창고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는 십자구로 핏불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십자구로부터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데 뭘로 구원하실까요? 십자가 이후로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보검으로 이 보검은 성부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증가하는 겁니다 보검은 성부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십자구로 나타났는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의 보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택한 자들은 그 보검을 받아들이고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맞습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데 예수님 십자의 비율로 나를 용서하셨군요 라고 믿는 자들이 나오면 내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한 일에 나는 뭐한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나는 끼어들어서 벽단 하나 짊어지고 와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곡하면 흰밥 만들어 먹잖아요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전도예요 이걸 막 억지로 전도하면 상 크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그게 무슨 기쁨의 전도예요? 신천지 내가 이만희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천국, 천국 좋아하시네 전도 그따위로 해가 전도, 천국 가겠어? 이런 사기꾼 같은 일이라고 보세요 노력하지 않는 일에 보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낯을 거두어 들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들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져요 이제 보세요 구름이 앉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거두면 이 곳간에 넣는 추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들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오죠 보세요 추수하는데 무슨 천사가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그러면 이거는 추수해서 어디에 넣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수해서 곳간에 넣는 거였고 이 천사들이 추수하는 것은 뭐예요? 불에 던지려고 예수님은 마태범 3장 봤잖아요 알고고 모아? 곳간에 쭉쩡이는? 그 지지 않는 불에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십작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은 언이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털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따서 포도주 털에 넣고 밟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취향인지 그 포도접이 피가 되죠 피 그 포도접을 피로 말하는 거죠 피가 말굴레까지 말굴레 말입에 재갈물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으면 근데 그게 무슨 1600 스타디온도 있잖아요 한 스타디온 각조되어 있는데 192m 그래서 이걸 사방 300kg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1600으로만 하면 돼요 1600은 상기기 숫자거든요 14만 4천으로 상기기 숫자인데 1600은요 땅의 사방 할 때는 뭐예요? 4자나요? 4 그러니까 사방 땅의 사방이 온전할 때는 4, 4 이렇게 표현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성계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할 때는요 천 곱하기 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만만, 만 곱하기 만 땅과 땅이란 말이에요 4, 4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그게 십적곱을 왜 해야 되냐면 땅의 열 왕들 말이에요 열 왕 열 명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을 말해요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전체를 말 때 또 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4의 제곱, 10의 제곱 4 곱하기 4, 10 곱하기 10 하면 뭐예요? 만 6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 160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크기도 말해요 용계시로 보면 그거는 몇 스타디언이요? 만 2천 스타디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 2천은 왜고요? 구약의 아들들, 신약의 아들들 그게 열둘이기 때문에 만 2천이에요 열둘의 온전한 천 이래서 만 2천 개념이죠 이걸 어떤 지역의 시공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추수예요 하나는 무슨 추수예요? 구원하기 위한 추수고요 또 하나는요? 심판하기 위한 추수 구원은 누가 하시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심판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서 포도주털에 넣고 밟아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하면 대접지향에서 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로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로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백마 타고 신은 일 옷에 피 뿌려는 얘기 이미 아까 구에서 다 찾아보았죠? 구에 찾아본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로 19장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사오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물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한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화의 왕이오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요? 재림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걸 자꾸 재림으로 받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을 했잖아요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죠 이게 포도주 털을 밟는다는 것 포도주 털을 밟는다는 것 아까 성경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서, 유엘서 찾을 때 이 말씀 다 읽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도주 털을 밟는다는 그런 모두 추수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의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요? 딴 것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9장은 대접에서도 이런 심판이고 나팔에서 이런 심판이라는 것은 성부성자, 성리자, 십자으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한다는데요 다시 본문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시는데 그 물에 검멸관이 있고 그 손에 예래한 낯을 가졌더라 성리하신 십자가 그 십자으로 무슨 낯을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낯 잘 드는 낯이죠 아까 우리가 성리에서 읽었을 때 낯을 가지고 추수하는 거 6월서에 읽었잖아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고시키기 읽었다 이 말씀을 이루로 예수님 오셨어요 6월서 3장에서 낯을 가지고 추수하는 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에 흰 옷 입고 있는 구름을 타시니 그분이잖아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소 15절 또 다른 선사가 성대로부터 나선 와 구름 위에 앉은 일을 향하여 큰 음소로 외치리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그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그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그둘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 왜요? 구약의 모든 추수를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거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십자가 때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다 거두어 곡관에 넣으시고 구약의 불신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거두어서 어디예요?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는 십자가로 이미 심판과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료된 그 복음이 딴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십자가가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요 왜? 구원할 자 거의 다 구원했고 심판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는 그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20장 7절 이하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정왕국이고요 천정왕국이 끝날 때에 그 사탄을 영원한 둘째 삶을 넣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잠깐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영원한 무지에 던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전체를 보면 되는데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추수하셨는데 그 추수된 자들을 어떻게 추수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추수해요? 나서로, 나서로 잘라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뛰고 사는데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배에 내는 거예요 최초로 땅에서 배어진 자가 누구예요? 최초로 땅에서 배어진 자 추수된 자 아벨 아벨 히브리스 11장에 보셨죠 믿음의 사람들 첫째가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작으로 나서로 추수한다는 것은 시간을 빼버리고 보세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십작에서 현재적으로 아벨을 어떻게 해요? 나서로 배워버렸어요 평행에 돌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추수하세요 그 두 번째는요 에노 다른 사람은 900살까지 사는데요 에노곤 365세에 하느님 데려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뭐 하시고요? 나서로 배워서 추수하세요 세 번째예요 나오는 사람 노아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사올 팔고 시집가고 장관하는데 노아는 방금 만들었어요 추수하는 자죠 아브라함 네 본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잘 먹고 잘 살던 아버지 집에서 떠나래요 정치 없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서로 추수했어요 이 모든 히브리스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작으로 추수당한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작으로 나서로 추수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혼이 밟고 살 것 같으면 추수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뭐 하며? 나하고 죽죽이나 깔아지는 모양 한꺼번에 불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금을 듣는다는 것은 보금의 예리한 낯으로 땅에 드러붙어 살려는 우리를 어떻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차로 왜 갑니까? 여름 끝에 벌차로 왜 가요? 그 무성포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십작의 보금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낯에 의하여 뭐예요? 베이는 겁니다 되게 아파요 베이면 스극스극 예리한 낯이요 예리한 낯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가 백구를 쳐주세요 그거 뭘로 했냐면 그때 면도칼이 없었거든요 그 나무하는 낯 풀베는 낯을 얼마나 칼내 날이 새파래요 그게 예리한 날 그걸로 머리를 슥 밀면요 싹 면도가 돼요 그게 예리한 낯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이거 못 놓고 있는 그거 주님께서 보금의 낯을 어떻게 해요? 슥 배버려요 예리한 낯으로 추수되는 자들이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신약시대도 예수님은 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희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추수당할 때에 고함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추수되어야 영원한 시안과 새 땅에 그 천국 간에 들여넣기 위해서 나를 추수하시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금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예리한 낯에 의하여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구역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배임을 당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금을 듣는다는 것은 땅에 들어있던 우리가 땅에 들어 붙어있는 우리가 보금의 금으로 배임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이루오니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날마다 말성과 성의 금에 와여 배여서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